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연이어서 1등석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국제선 1등석의 70%를 없애겠다고 했고 아시아나는 1등석을 모두 없애고 기존 1등석과 비즈니스석 사이 등급에 있는 새로운 좌석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지난 2015년 이미 1등석을 줄였는데 이번에 아예 없애기로 한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이용률 때문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의 1등석 가격은 왕복으로 천만 원이 넘는데 대기업 임원들이 주로 출장용으로 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주고객인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1등석 탑승을 줄이면서 양대항공사의 1등석 탑승률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30%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에는 빈 좌석이 늘어나니까 이른바 1등석 다이어트가 필요했던 건데 이게 꼭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닙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에 38만 개에 달했던 1등석 좌석을 18만 개로 줄였고 델타항공 역시 2008년에는 40만 개에 달했는데 18만 개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 아시아나가 도입한 새로운 좌석 등급인 비즈니스 스위트는 이미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 항공이 도입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항공사들이 일반석, 즉 이코노미석을 더 늘릴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자료인데 2011년 초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의 항공사들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수익은 지금 2011년 초에 비해 7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코노미석과 프리미엄석의 수익을 좀 비교해 보면 이코노미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 평균과 거의 비슷한 각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프리미엄 클래스,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1등석을 합친 좌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수익을 방어해서 거의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국제선 승객 기준으로 프리미엄 클래스 승객이 전체의 5.8%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항공사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특히 서남아시아 노선과 태평양 북중 지역의 노선은 프리미엄 좌석 수익이 여전히 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중간급인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항공사들의 고민이 합리적인 고급화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안무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